엄마 까투리 한글놀이 이 그림 속에 누가 있을까? 같은 모양끼리 맞춰보자 이건... 어? 여긴가? 이거는... 여기! 여기! 어? 이 거! 아! 거북이! 거북이는 천적이 나타나면 단단한 등껍질에 숨을 수가 있어. 거북이를 지켜주는 단단한 등껍질을 찾아볼까? 거북이는 무거운 등껍질과 기역자로 구부러진 다리 때문에 육지에서 빨리 움직일 수가 없대. 그래도 바닷속에서 수영은 엄청 잘해! 거북이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사는데 종에 따라서는 150년도 살 수 있는 거북이도 있지. 대표적인 장소 동물인 거북이가 어디에 있을까? 여기! 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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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독 버튼 눌러줘